아 네 점점 저희 에이데일리 무대를 봐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준비한 또 다른 작은 이벤트 지금 다들 새 버특본 사용 중이시죠? 아 네 지금 다들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 저희 에이데일리 검색해주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는데요 저희 무대 끝나기 전까지 카페 가입과 동시에 가입 인사 남겨주신 분께는 저희 마스코트 인형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 굉장히 맛있는 냄새도 많이 나고요 네 여기가 굉장히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최희양 혹시 성함 한 번에 들을 수 있을까요? 아 네 요새 일교차고 신나다 보니까 저러기는 쌀쌀한데 이렇게 앞에 이렇게 살살 이렇게 끝까지 지켜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준비한 분들 열심히 열심히 출 테니까요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최희양의 굉장히 똑부러진 그런 감사 멘트였고요 저희가 이어서 바로 다음 무대 보여드릴 텐데요 다음 무대는 저희 최희양과 막내 지우양의 준비한 굉장히 파워풀한 댄스 무대이니까요 다음 무대도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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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